유럽도 참 큰 문제네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닐 기회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뭘 많이 보거나 또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많은 그런 시간이나 그런 비용을 치르는 것이 그렇게 선호가 되지 않는 한참 그렇게 여행을 다닐 때가 있는 거죠. 유럽은 참 여행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럽은 역사의 그런 향기가 항상 이렇게 담겨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떠올렸던 것이 나라가 참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1900 전쟁이 끝나고 한 40년대 50년대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이 뭐 6% 7% 8% 될 때 보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박진적인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작은 그런 도시들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에서도 다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은 것을 이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이 유럽이 비교적 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나라 같은데 굉장히 이게 많이 떨어지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24년 또 3월 30일 날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국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65까지 떨어졌는데 이탈리아는 1.2명까지 떨어진 그런 소식이 3월 30일 나왔는데 뭐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독일 출산율도 2년 새 급락을 하고 유럽 아시아가 모두 다 여러분들 아이를 적게 낳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특별하게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의 인구 문제를 다뤘네요 인구 문제를 다뤘는데 유럽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예상한 것보다 출산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금 줄어가고 있고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그런 가족 친화적이고 출산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출산율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1970년대 중반까지 유럽연합 EU가 1년에 한 600만 명 정도 출생화가 있었는데 2022년 또는 400만 명까지 떨어졌고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양반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스페인은 1.16 이탈리아는 1.24 폴란드는 1.29 평균은 1.46까지 떨어졌죠 그럼 이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근로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미 고령화된 사람들을 그렇게 보조하는 공공서비스 및 연금 비용 확보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잘 정리한 것을 신문들이 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의 경우는 1998년 때 생산 인구가 200만 명 감소했고 10년 뒤에 500만 명이 감소하고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그동안은 적절히 해결해 온 것이 이민자 유입을 통해서 해결해 왔는데 이민자들이 또 유입되게 되면 전혀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종교 차이로 인해가 정치적인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니까 아무튼 간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다뤘네요 자 이제 출산율을 보면 우리도 이제 같은 고민을 합니다마는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참 좋은 일이고 또 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부부가 세상에 여러 가지 낙이 있겠지만 손자 손녀가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에서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세대는 당연히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선택사양이 아니고 필수사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실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아이를 굳이 안 낳더라도 본인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생각의 변화도 굉장히 큰 변화 같아요 생각의 변화도 그러니까 보조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상당 수준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결심이 쓰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유럽은 우리보다는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독일이 이제 저출산 문제를 다룬 기사가 5월 3일 날 나와 있네요 보니까 결혼 건수도 줄고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로 최저치에 근접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임 여러분들 인구도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저출산이 되겠죠 독일이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에 태어난 아이는 69만 3천 명으로 2013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우리가 23만 24만 정도니까 이는 2022년보다도 6.2% 줄어든 수치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의 이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네요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적절하게 이렇게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주거비 부담 같은 게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교육비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체로 이런 인구학자들이 되게 내리는 결론은 추세가 꺾이게 되면 그것을 반전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다른 사회 현상보다도 인구 추세는 일단 저출산 추세로 방향이 이렇게 선회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반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결혼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이를 가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들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내심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르는 그런 비용이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모가 과거처럼 간거나 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시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교육비 부담이 참 커죠 주거비 부담도 크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단순하게 보조금을 일정 부분 증가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으면 이민자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민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지금 유럽이 겪었던 것처럼 정치적 부담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한쪽을 받아들이면 뭐 수천만 명이 동시에 오겠죠 그럼 뭐 나라 자체가 이렇게 와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잠시만요